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거관리비안회가 진짜 제정신이면 벌써 고발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선거의 여러분들 그런 공정성을 이렇게 까부시는 발언을 계속하게 되면 당장 여러분들 뭡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선관위가 고발을 백번, 천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깊은 침묵에 빠지겠습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도둑질을 했으니까 공병호가 아무리 뭡니까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도둑질을 했거든요.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남조선 접수 마음대로 결과 조작 선관위 범죄폭록, 사전투표회를 조작, 강서보궐선거처럼 선거관리안 사전투표회를 부풀려서 발표하고 선관위 신종사기수법, 선관위 종사하는 사람 같으면 엄청난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방송이 계속 나갑니다. 선관위 공병호 고발한다고? 김용빈 사무총장 고민 중 보궐선거, 악랄한 조작, 보궐조작, 총선예고편, 국힘, 보궐부정, 문결모양, 보궐기발란 조작 선관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언참겠습니까? 흑원 날려면 공병호라는 사람이 나와서 너희는 도둑놈들이다. 너희는 범죄집단이다. 야 이 도둑놈들아 야 이 사기꾼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해온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해도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 사람인데 기분이 있고 마음이 없고 할 건데 왜 여러분들 말을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질타를 하더라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처럼 여러분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조리정연하게 논거를 가지고 정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아무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왜 고발을 못하겠습니까? 고발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죄를 자백하는 것과 꼭 같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했잖아요. 조작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3척 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이런 선거를 조작했는데 그냥 이런 대법관들은 사바사바가 넘어갈 수 있는데 숫자를 조작해놓으니까 더블당과 이런 국민의힘은 차익값이 어마한 게 플러스 17.2% 마이너스 16.5%인데 손을 대지 않은 정의당 진보당 녹쇄당 자유기 동일당은 다 여러분들 오차범위로 1 2합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까 이걸 그냥 바가지처럼 여러분들 퍼붓더라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도둑놈들이니까.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한 게 이렇게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도둑질을 해가 여러분들 개표 현장에서 도둑질들이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이 다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연일 계속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이런 부분을 농구에 맞춰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발간하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범죄집단의 수계이자 괴수 실질적인 수계이자 괴수가 김용빈이고 형식적인 수계이자 괴수가 노태학이다. 노태학과 김용빈은 반드시 구속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길길이 날뛰고 이런 벌써 이런 고발장이 몇 개 수십 동 들어왔을 겁니다. 왜 못하냐?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호를 도둑질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확산이 돼 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 도둑질한 것이 다 밝혀질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거 다 인멸했는데 정거가 인멸이 하나도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후보별 덕표수는 모두 다 공개돼 있고 우리도 갖고 있고 선관위 사람들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거물 하나도 인멸이 안 됐습니다. 조작된 덕표수가 코스란히 남아 있는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이 이런 두려워하는 것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너무 심하게 이런 도둑질을 해 가지고 전에 여러분 한 7분의 도둑질이 발각되는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입을 다무는 겁니다. 아무리 도둑질을 하고 강북갑 출신의 여러분들 52세 초선 의원인 천준호가 김용빈 여러분들 선관위 사무총장을 닥달해 가지고 엄중하게 처리하라 이렇게 하면 엄중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겁니다. 김용빈이. 왜 어마어마하게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 여러분들 하늘 보고 땅 보고 여러분들 뭡니까 좌측 보고 우측 보고 그냥 입 다무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 자격이 아무리 봐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책무 의무 헌법상의 여러분들 그런 의무 전혀 이행을 안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사기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총선과 대선에서 더블당 주도의 이런 부정선거가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음 가능성이 아니고 그냥 100%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과 국가를 방치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좌파 연구집권 체제의 이런 수령 속에서 신음할 수 있도록 방임하고 방치하고 적극적으로 뭡니까 부역하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는 그 사람들의 선택이니까 그 사람들의 일이고 억울한 것은 대통령으로 뽑아 놓으면 국가가 침략을 당했는데 그 침략에 대해서 그렇게 뭡니까 처절할 정도로 침북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이 잡혀 있는 모양이다. 어떤 사람은 거래를 한 모양이다. 어떤 사람은 약조를 한 모양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심이 뭘 사고도 남을 정도로 불투명하게 불명확하게 처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침략을 당했는데 입 한 번 뻥긋 안 하는 대통령이 그게 대통령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은 그러면 더불당이 고발할 수 있겠느냐 더불당은 닥치고 침묵하는 거지 않습니까 엊그제 김용민 씨 함께 공병호 여러분들 고발하라고 닥달했던 강북갑의 이재명 당대표의 비서실장인 초선의원인 52세의 천준호 천준호 씨는 뭘 몰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은 더불당은 그냥 침묵 모드로 가는 것이 그냥 좋고 조금만처럼 침묵하게 되면 그냥 나라를 통째로 삼킬 수 있는 겁니다. 거의 그냥 눈앞에 둔 겁니다. 나라를 접수할 수 있는. 더불당 함께 여러분들 제가 뭐 그냥 격렬하게 더불 성관이 남조선 점령 더불 도독당 남조선 점령 더불 짐승당 주도 여덟 번 부정선거 선거 도독질로 권력을 훔치는데 계속될 것 더불 도독당 남조선 점령 더불 이꼴은 범죄집단 이렇게 내놓고 조작해도 사람들이 속수무책 나라를 점령당하는 일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천준호 강북갑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죠. 내놓고 뭐죠. 3만 7천 표 공병호가 사전투표자 수를 가짜로 만들었다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당연히 김용빈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김용빈 씨가 잘 모를 겁니다. 조작하는 걸. 그 밑에 사무차장이 아마 일을 다 하겠죠. 김갑수인가 하는 사람이. 그러나 본인이 정신체력은 뭡니까 이렇게 미묘한 시점에 사무총장을 맡았으면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더불당은 총선에서 야무지게 조작할 겁니다. 그 조작방법은 10월 11일 날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에 시운전한 방법을 쓰면 그냥 가뜩하게 이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를 누구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인명수 선거인명부 기준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그냥 한 7% 8% 9% 10% 정도 올려버리게 되면 대성할 수가 있습니다. 압승할 수가 있는 거죠. 벌써 그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전국동시지방성 서울구청장 선거에 딱 한 석 주고 24석 25 가운데 24석 차지했지 않습니까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얼마나 여러분 나라가 지금 백적 간두에 서 있습니까 백적 간두에 서 다 여러분들 뭐죠 더블당은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한 거죠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해 가지고 여덟 번째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성공을 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까지 다물어주니까 본인들은 뭡니까 오 해피데이 하겠죠 정말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약간의 가능성 이 있으면 이야기를 계속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정리정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조작 역사상 가장 심각한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자행된 그런 선거 였습니다. 그 선거를 조작하는 데는 뭐 그냥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을 7.49%만큼 올려 가지고 선관위가 사전투표가 끝난 10월 7일 날 발표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관리위 내 수중에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수 가짜 사전투표자수가 37,473표였습니다. 이 가운데 개수조정에 필요한 한 표를 제외하고 37,472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의 거소투표와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에 전부 다 더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진교훈 후보는 압승을 하게 됩니다. 17% 정도 차이를 내게 되는데 역대 여러분들 부정선거 역사상 가장 화끈하게 조작한 것이 사전투표자 수위의 25%를 조작한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5%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하게 된 거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너무 많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게끔 차이집 그래프라든지 시간별로 개포현황표라든지 그 다음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의 대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100일화에 드러났고 동시에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투표율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짜 투표율까지 추정을 해내고 진짜 투표율은 15.43%였는데 선관위가 22.96%로 7.49%를 올렸고 진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는 77,242명이었는데 선관위가 11만 4,715명으로 37,473명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사용된 수법은 7번째 사용됐던 사전투표 조작 수법인 선거인 수에 크게 손을 대지 않고 사전투표율에 크게 손을 대지 않고 특정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율을 훔쳐가지고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의 사전투표 수에 더해주는 그런 조작 방법이 너무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 새로운 기법인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해서 가짜 사전투표 조수를 넉넉하게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더불당 후보한테 대해주는 신종사기수법을 선관위가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관위가 도입한 방법은 아주 편리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4년 총선에서는 이변이 발생하지 않으면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신종선거사기수법을 선관위가 도입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처럼 여러분들 통합선거인 명부에 검증을 할 수가 없고 qr코드를 쓰고 투표지 분류기를 쓰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열면 사인을 찍지 않는 그런 현재와 같은 그런 선거제도가 사전투표제도가 존속하는 한 국민의힘은 대패할 것이고 아마도 선거사기시력들은 정권탈주의 쇄기를 받기 위해서 2024년 총선에서는 3분 1을 확보하는 개헌저짓선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역대 7분의 부정선거만큼 한 개 선거지만 10월 11일 강석구청장 선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나 여러분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반응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평소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평소에는 당락이 발표되면 그 다음날 바로 여러분들 입장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측하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심각한 부정성을 인지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러나 그 결과 결국은 당정 쇄신 민심 수용 이런 헛다리를 짚는 선에서 거쳤고 대통령께서는 나와 내각이 반성해야 된다. 더 현장을 찾아가야 된다. 당청소통을 강화해라. 그렇게 자다가 봉창을 확실히 두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선거 부정에서 완전히 눈을 감기로 결정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책무인 국가를 보존하고 영토를 보존하고 국가를 여러분들 지키는 그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선거 사기를 주도하는 좌파 체력들에 의해서 영구 집권 내지 장기 집권 즉 일당 지배 체제에 들어가는 것을 대통령이 용인 내지 무기 내지 방조 내지 조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은 선거 사기 시력들의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앞으로 선거 사기 계속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탓지 않을 겁니다. 나는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맹악히 여러분들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래에 일부 민간인들의 고발에 의해 가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지만 그냥 애도블론이고 립서비스고 그냥 폼을 잡는 겁니다. 선거 사기는 국가를 뒤엎는 대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기계와 결기와 판단이 없으면 절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책무뿐만 아니고 역사적 소임을 전혀 못하고 국민들을 엄청난 위기 속으로 지금 떠밀어버린 겁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소개했던 바와 같이 2013년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아름답게 생긴 젊은 여성이 큰 플래카드를 들고 election flood 선거 부정 계획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게 2013년입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려서 2018년에 똑같은 선거 부정이 일어납니다. 2018년 통계를 보게 되면 1960년 내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이름들 투표 참가율이 90%를 넘었습니다. 2018년에는 45%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선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것이다.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21세의 가장 여러분들 큰 재앙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전 세계로 여러분들 나라를 떠난 사건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망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예외다 이렇게 하지만 국민들의 이름들 견제와 국민들의 이름들 감시를 받지 않는 정치 세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부패할 수밖에 없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너스컬을 형성한 부정선거 세력들에 의해서 약탈과 수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너무나 명확한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눈을 감는 겁니다.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 강력시장이 눈을 감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가 들어가더라도 더블당이 대부분 차지하고 마치 당 모의주도 실험들 일부 권력들을 국힘이나 자생당 무슨 민생당 생민당 함께 나눠줄 겁니다. 깨탄할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대단히 냉정하게 한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할 수가 없으면 그냥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분한 것은 1948년도의 좌우익에 그렇게 경렬한 투쟁과 공산주의의 이름들 자유주의가 극도록 이름들 대결하는 그런 냉전체제 하에서 1948년도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한반도의 이남에서 참정권을 보장받은 대한민국 단독정부의 이름이 수립될 수 있던 것은 그야말로 미국의 전적인 여러분의 협력과 우남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원래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 몸에 잘 맞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들 아주 속되게 이야기하면 노예건성이 뿌리채 여러분 밖에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냥 사회주의 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그런 길이었는데 정말 배제학당을 통해서 우남 이승만이라는 그런 걸출한 인물이 배출이 됐고 다행히 미군정부와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겁니다. 이 수많은 여러분들 갈등을 겪고 신생국가 가운데서도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렇게 나이스하게 처리해서 아름다운 나라가 됐지만 1948년도에 진행됐던 좌우위계 극도는 아직까지도 이 나라에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좌익편향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한민족 같습니다. 세계사에서 여러분들 가장 수혜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체제인데 그 체제에서 그 체제를 여러분 뒤집어 엄버가지고 다시 중국 비서무리한 그런 체제로 가겠다고 한 친구들이 바로 더블 민주당 내부에 있는 586의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꿈을 그들의 꿈이 이루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아주 높아진 겁니다. 그들은 아주 야무지게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국가를 그냥 장악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원동스럽고 분한 일이지만 게으른 민족과 부패한 정치인들, 양심을 잃어버린 언론인들, 양심을 팔아버린 그런 대법관들 그게 다 어우러져가지고 나라가 절체정명의 위기에 여러분들 놓이게 된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무너집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나는 뭐 피해 안 볼 거다. 우리 새끼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체제라는 것은 물과 여러분들 공기와 같아서 그 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기자가 여러분 아르헨티나 도착한 다음에 아르헨티나 여러분 국민들한테 들은 소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그런 상황일 겁니다. 선거 부정을 막을 가능성이 참 낮아진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진실이 계속 알려지고 매일매일 깨어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시기 때문에 공병호 tv는 이 일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을 알리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분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우리를 노예로 그냥 팔아먹어버린 겁니다. 선거 사기시력들한테 우리를 노예로 그냥 팔아먹어버린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괜찮은 나라를 그냥 뭡니까. 선거 사기시력들한테 그냥 넘겨준 겁니다. 선거 사기시력들 계속 분발하시오. 나는 절대 손 안 대게 되니까. 나는 피 절대 손 안 묻힐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 방송 이제 마무리하고 또 내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침에 여러분들 그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강구 하나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완결한 것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악한 파헤친 도둑놈들 시리즈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많이 좀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면 이 운동을 계속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 몇 주 전부터 공명호 tv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책값이 좀 비싸고 책이 아주 두텁습니다. 그렇지만 통사다운 통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또다시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